지금 여기 경기 시작 김혜영 씨도 유현상 씨입니다. 유현상 씨 받기만 해도 유현상 씨입니다 여러분. 유현상 씨는 유현상 씨입니다. 유현상 대통령 신출okinin dispute гоaround 있습니다. 올라갔습니다. 유현상 씨 김혜영 씨는 상주에 오 동작 지식입니다. 일시적이 아니라 이 손가락을 돌렸을 때 우리가 왜 젓가락질을 많이 하는 민족이잖아요. 뇌가 상당히 좋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 손가락을 돌림으로 해서 뇌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몸의 근육을 이완을 시켜요. 아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이 손을 쓰면서 뇌 기능을 강화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스타깅 보시다가도 계속 이렇게 이게 무슨 뭐 특별하게 어렵지 않으니까요.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. 아니 제가 혼자 하기에는 이렇게 눌러줘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하면은 서로 우리가 스킨십이 요새 없잖아요. 네 아주 좋으신 얘기입니다. 스킨십도 금술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예색 2조가 될 거 같아요. 실제 이 방법으로 안 좋아진 사이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궁합 밸런스도 맞출 수 있습니까? 그러면 잠깐만요. 이준씨를 좀 모셔서 패럴들 중에서 평소에 이준씨의 이상의 가장 가까운 운동과 함께 궁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가면 나영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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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이거 나오시죠. 예영? 아 예영씨. 예예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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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 분들을 잘 한번 보세요. 여러분 그 오링 테스트 얘기 들어보셨죠? 그런데 여기서는 오링이 아니라 이지라고 합니다. 이지. 맞지 않는 걸 맞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지입니다. 일단 그럼 둘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봐야겠네.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. 간단하게 이렇게 두 손을 한번 해보세요. 제가 이렇게 힘을 줘보세요. 힘 주세요. 어느 쇠로 많이 했었는데. 이렇게 힘이 가시잖아요. 그럼 뭐예요? 한 번 해보세요. 힘을 주시고. 안 떨어지세요. 이렇게 두 분이 힘이 갑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분이 손을 잡았을 때 네. 어느 쪽으로 이 사이클이 변경되는지 모릅니다. 안 맞으면 떨어집니까? 떨어집니다. 힘이 빠지는 거니까? 빠집니다. 이렇게 손을 잡으세요. 잡아요. 잡아요. 지금 오른손 쓰시죠? 그러면 너 손을 잡으세요. 왼손 잡아요. 왼손? 그러면 오른손을 테스트를 할 수 있게. 과연 이지은 씨가 기가 뺏기는지. 이렇게 이렇게. 일부러 힘 뺏기는지. 아니요. 일부러. 힘을 줘요. 힘을 줘요. 힘을 줘요. 진짜. 어. 오빠도 안 돼. 어. 오빠도 안 돼. 오빠도 안 돼. 야. 다. 나영 씨가 귀를 쭉쭉. 잘 보세요. 왜냐하면 제가. 힘 줘요. 힘 줘요. 힘 줘요. 이렇게 힘이 안 갑니다. 잘 보세요. 제가 손을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손을 놓고요. 자. 안 떨어지죠? 손 잡아봐요. 안 떨어집니다. 힘 줘. 힘 줘. 힘 줘. 힘 줘 보세요. 이렇게 힘을 못 씁니다. 안 된다. 그러면 나영 씨는 당연히 강하게 했죠. 저요? 다 가져갔으니까 귀를. 카메라 보이게. 네. 다 가져갔어. 이거 봐. 나영 씨요. 제가 이준 씨에서 나영 씨 쪽으로. 그렇죠. 지금 사진이 어떻게 조치했느냐. 잘 보십시오. 잘 보십시오. 손 놓으세요. 손 놓으세요. 제가 나영 씨를 건들지를 않습니다. 안 맞는 궁합을 맞춰주시는 일이거든요. 궁합을 맞춘다. 이렇게 했습니다. 손을 다시 한번 잡아보십시오. 손을 다시 한번. 힘을 한번 줘보세요. 힘을 한번 줘보세요. 아까보다. 버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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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가죠. 오. 근데 나영 씨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보세요. 나영 씨는. 어. 그냥 다. 우와. 그냥 다. 우와. 우와. 진짜로. 다시 귀를 바꾼 거예요? 그렇죠. 이게 지금. 비활절 통해서 순간적으로 사이크를 바꾼 상황이에요. 그럼요. 자. 우리 그러면. 특 씨가 방송 내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. 누구야? 예진 씨 나오셔서 한번. 예진 씨? 예진 씨 한번 나와봐요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예진 씨 뭐 예진 씨가 나오자마자 얼굴이 이렇게 빨리. 귀가 이렇게 부칠 것 같아요. 이번에 그냥 바로 잡혀요. 네. 왼손 잡고 왼손 잡고. 아 예진 씨. 왜 이렇게 좋아해요? 그냥. 그냥 하고 해보는 거예요. 둘이 사귀라는 거예요. 아. 어. 야. 귀가. 어. 왜 이렇게. 귀가 빨개졌어. 귀 봐요. 귀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힘드세요.